어제 또 용산구청장의 참사 대응에 대한 여당의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구청장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보고 육분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통제를 지휘했고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제가 한 게. 기영정인 그게 좀 잘했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도자로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박희영 국청장의 답변에 우상호 특위위원장 질타에 나섰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희영 국청장 저런 태도를 보면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구속돼서 물론 재판은 끝나봐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휴대전화를 버린 것도 영악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거의 뭐 오작동이 일어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휴대전화 바꾼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또 본인 것만 없앤 거 아니라 본인의 부하 직원들도 함께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의도 열지 않았는데 회의했다고 썼다. 물론 실무진의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조사해 봤다고 생각해요. 실무진이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의로 보통 만들면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한테 사인다 받거나 아니면 확인받습니다. 조그만 조직도 다 그렇게 해요. 회의하고 나면 참석자들은 다 회람해서 이거 수정할 게 있는지 물어보고 구청장한테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한 것처럼 해놓은 거를 실무진이 했다고 저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무 가장 가까이에서 이태원 용산구청에 소속된 곳이잖아요. 그런 구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지 해명 자체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화를 불러오는 아주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형 군청장 지인을 통해서 본인은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됐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그런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이게 조금 사실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됐긴 했는데 제가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그중에 찾은 게 뭐냐면 백남기 농민이 옛날에 사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입건이 돼서 기소까지 됐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는 1심은 무죄가 나왔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형량이 벌금 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찰에 물대포라든가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적극적인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박희영 구청장이 변호사나 아는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재판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